오케이. 형은 뭐 하아부터 또 나갔더라. 내가 얘기한 컨셉을 딴 데 가서 팔고 있더라. 트위치 생방을 하고 트위치. 그거 그거 뭐 트위치 할 때 돈 받잖아. 형님 줘. 돈 얘기는 안 하던데? 만 원 주면 막 땡동 하면 막 짓고 그래. 생방을 한 6시간 내내 짓는 거야. 저는 예전에 시즌 B시즌 나왔고. 시즌 B시즌 나왔죠. 그게 나갔는데 꽤 괜찮아가지고 저저번 주면 한 번 더 찍었어요. 어? 또 찍었어? 이 형 미우새도 나와요. 어머 어머. 업자이너로서 로테인먼트? 뭐라고? 로테이너 같은 로테이너. 아무튼 저 오늘 부른 이유는 제안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상의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어나운싱하고 취지를 좀 알리고. 봐주고 있는 취지 뭐 이런 걸 좀 알리려고 하는데. 좀 명확하게 또 공증을 할 부분들은 공증을 하고. 네. 형 저한테 자기 운동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자 운동, 뭐 운동 콘텐츠로 이제. 형이 뭐 그 정도의. 머리 쓰고 이제 말하고 얘기 말고 운동은 몸을 주면 안 돼. 몸을 모르는 형이 재미가 없더라. 롤러 잘 타세요? 롤러? 탔죠. 실제로? 롤러 가면 타는데 형. 롤러 저 뒤로 타고 그랬어요 롤러. 예전에 롤러장이 약간 지금의 나이트 같은. 나이트 같은 개념이잖아. 근데 술은 안 줬어. 그 사이든 이렇게 롤러를 쓰게 타잖아요. 그렇죠. 가운데는 무도회 장치로 춤을 추게 돼있어. 지금 가신 분 맞네. 우리 딸이 롤러장을 친구랑 가기로 했다. 어? 요즘도 있어요 롤러장? 롤러장이 요즘 더 유행. 애들 난리도 하네 요즘에. 인라인 말고? 인라인 아니에요. 요즘 바로 롤러장으로 하네. 롤러장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음악 튜브 난리도 아니야. 그래? 같이 갔어요. 가보자고요. 오십 형생 처음 롤러를 신어봤어요. 신어봤어요. 이게 희한한 게 그때 어릴 때는 그냥 신었을 때 야 이거 못하겠다 했는데 신어보니까 롤러의 원리를 이야기했대요. 와 이 얇은 다리로? 이 얇은 다리로. 다리가 얇은 다리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다리? 뭐 데드리프트든 뭐 스쿼트든 그걸 몇 킬로 하는지 보세요. 다리 한번 재가지고 이 두께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네. 컨텐츠가 되질 않아. 되질 않는데.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네. 갑시다. 가시죠. 아 무슨 바람이 나 있어. 어? 손이 아주 쉬운 거지. 우리가 또 이건 안 하잖아. 뭐? 퍼폴드 안 하지. 안 하지. 그게 필요 없다면 안 하면 좋지 뭐. 안 하는 거지 사실. 퍼폴드는 난 안 해. 그게 그거 다 저 돈인데. 그래서 저기 요즘에 ESG가 유행이야. 그거 뭐야 ESG는? 인바리먼트, 소셜, 가버넌스. 공연을 한다 이러면 탄소를 가장 낮추는 공연을 하도록 설계를 하는 거야. 요즘 유행이야. 그래? 헐리우드 스타들도 그게 유행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너를. 난 삶이 ESG 아니야. 형 우리 촬영도 ESG 아니야 지금. 아 그렇지. 이거 최고의 ESG. 얘가. 얘네. 어어. 아 너무 안 유행이야. 오오. 갑자기 논문 많이 큰 말 하는 거야. 뭐가 어떻게 해? 우리 사무실하고? 우리 사무실 ESG 아니야. 이거 아니예요. 여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영어 이름을 써가지고. 아아. DJ도 있는데 DJ. 아 DJ도 있는데? 이름이 임동진인데. 임동진 씨. 동진 씨는 DJ 쓸 수 있죠? 엔디가 접니다. 엔디. 왜 영어 이름을 다 쓰는 건가요? 대표님, 실장님, 팀장님, 이사님 이러면. 그 얘기를 할 때부터 얘기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요즘 플레콤들은 다. 아니 요즘 다 이렇게 하더라고. 카카오, 웨이버 전부 다. 요즘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다 회사에 서로가 이제 호칭이 되게 변했더라고. 뭐 엔디. 이건 이름 어때요? 저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엔디 님이 아니고. 엔디 님이죠. 아 엔디 님. 아 종국 님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우리 그냥. 그렇죠. 형 하자. 아까 뭐 어떻게 해요? ESG? 아 ESG. 요즘 ESG라고 아세요? ESG 뭐. 그렇죠. 회사를 하신 분은 알아요. 들어봤더니. 제가 삶이 ESG더라고요. ESG. 다 ESG야? ESG 알고 있는지. ESG를 심지어 컨설팅을 받아야 봐. 저 회사에서 ESG 컨설팅을 엄청나게 합니다. 아 그래요? ESG가 보니까. 당연히 기업 경영이 가장 중요한 요즘 가치인데. 생활 ESG 그래서. 개인을 약간 ESG 지수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김종국 씨, 아니 종국 님 같은 경우에. 연예인 중에 ESG 레벨 지수를. 여기에 쓸 때. 거의 탑 티어라고. 짠돌이라는 말 안 쓰고. 짠돌이 안 쓰지. ESG. ESG. 아 나 이거 좀 빌어야겠다. 본인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네.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앤디라고 합니다. 아 앤디. 아 앤디. 아 앤디. 신화 앤디씨 느낌이 좀 있네요. 궁금해 뭐 혹시 영어 이름이 따로 없나요? 아 저는 JK 씁니다. JK. JK가 보통 영어로 Just Killing을. JK라고 하는 때문에. 그게 조금 약간. Just Killing 같은 그런. 저는 Just Killing. 저희는 사실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좀 엄선된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브랜드들을. 네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서. 네. 한 2주 정도. 모바일에서 팝업을. 집중적인 어떤 조명을 해주고. 프로모션을 해주는. 이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잘 안 하는. 기업들이나. 뭐 어떻게 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쪽은 잘 모르지만.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신다고 하셔서. 어쨌든 제가 이제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함께 무언가를 좀 하게 됐는데. 그 제안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녹여서. 네. 제품이 아니라 뭔가 브랜딩을 하고. 브랜드를 먼저 알리고. 그게 제품으로 이어지는. 해외에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던 와중에. 삶의 가치관과 아이덴티티가. 정말 명확해야 되거든요. 사실 오공님은. 컬러부터 해가지고. 네. 삶의 가치관이 그냥 명확하잖아요. 블랙이죠. 약간 심플. ESG. ESG. 조공님도 이런 관심이 있으실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근데 그때 생각하신 게.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포커스 앤 코어. 아 코어 운동. 등. 세. ESG.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을 기본에 충실하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짐종국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럼 사실. 뭐 운동기구나. 그렇죠. 프로틴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화장품을. 화장품. 남자들이. 사실 화장품. 딱 정해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저도 그렇고. 그렇죠. 누가 주면 그냥. 써먹고. 괜찮네. 또 주면 쓰고. 자꾸 주면 써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아. 이번 기회에 나는. 기본을 충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피부도 어떤 한 부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김종국씨가 지금 보면. 네. 피부가 좋으시죠. 피부가 좋잖아요. 제가 따로 뭐. 피부과를 다니거나. 관리를 전혀 받지 않죠. 양 많고. 기본. 스킨과. 로션.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을 사람이 없잖아요. 고민하는 차례. 그래. 그럼 나는 이번에. 진짜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나의 어떤 화장품을 만들어보자. 정말 고민이 있으시고. 아예 화장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잘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냥 딱. 저거 그냥 기본.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거. 쓰시라고. 딱 그렇게 저는. 권하는. 그게 막 이렇게 뭐. 기미를 없애줘.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기미를 좀 자꾸 쓰셔가지고. 우리 형한테 가서 레이저 받아요. 사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잘 팔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분과 삶의 가치만을 담은. 브랜드를 만든 자리 때문에. 핵심과 기본을 충실하게 하시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저희가 논의하면서 느꼈는데. 깐깐하시거든요. 깐깐하거든요. 확인해보시고 약간. 대표님께서 이 파트너를. 대단한 분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 이게 또.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요청하는 거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예 그렇죠 그렇죠. 자. 저 회사 지금 공개합니다. 아 저 뭐 하는 거예요. 블로거의 최이뷰티로 있는.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까지 저희가. 진짜로. 사실 처음에는 이제. 두 분들도 좀 당황하셨던 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누군지 얘기 안 하고. 김종국님입니다. 아우야. 비티암 전혀 상환이었구나. 근데 참고로 저는. 화장품 광고 모델을 했었어요. 2년 넘게. 뭐가 주력이었습니까. 거기가. 기초. 색조? 기초 기초. 처음에 사실. 그래서 첫 킥오프 미팅을 할 때. 네. 연구원분들을 포함해서 한 10분이 오셔가지고. 질문지를 이만큼 만들어서. 아는 상태에서 이제 김종국이라고 아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 철학과 가치관에 대해서 잘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어디 한번 해보고 싶다고 들어서. 응. 그때부터는 이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포장이나 케이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까지. 저는 좀 약간 좀.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최소화하고. 용량. 많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실용적으로. 가성비. 제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걸 좀 많이 넣었어요. 연예인들은 화장을 좀 하잖아요. 메이크업. 러닝맨. 미국에서 이런 건 좀 메이크업을 안 합니다. 유튜브는 뭐 전혀 안 하시잖아요. 아예 신경 안 하시죠. 유튜브는 뭐 안 하죠. 왜냐면 제가 이.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뭐. 좋은 퀄리티라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ESG를 뭐. 한 10년 전부터 연구하셨나요? 유튜브 할 때 오디오들을 많이 찾잖아요. 다른 유튜브 채널이 좀 작잖아요. 고개를 다 차고 다 하더라고요. 알것의 모습. 우리는 찍을 때 막. 첫 만남부터. 되게 러프하게 라이브하게 많이 찍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 사람들이 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자유롭게 만나서 인사하고 뭐 이런. 쭉. 자유롭게 이어져야 되는데. 자유롭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흐름이 끊겨요. 막 오디오 차면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1인 유튜버 같은 이 느낌. 이 느낌을 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느낌이 아니고 실제 1인 유튜버죠. 아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묻어나서 찍는 것처럼. 브랜드도 어떻게 보면 그 결을 이어가지고 하시는. 그렇죠. 저의 약간 슬로건 중에 하나가. 딱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Let's for more라고. 네 맞아요. 핵심은 재료하지만 나머지는 덜어낸다는. 그렇죠 그렇죠. 슬로건이 있었고. 저에게 떨어지는 할당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전액 기부를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전액을요?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올해 일단 1년 한 10개월 정도. 일단 이게 뭐 성공 여부도 알 수 없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쓰시고. 또 후기가 좋고 그러면 저는 뿌듯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제 기부가 되고. 기부가 되고. 좋은 일의 수익. 저는 너무 좋을 거 같아요. 뭐 직원들도 일도 하시고. 그럼요. 우리 또 아무래도 퍼시픅들 또 일을 하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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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시고 뭐. 이런 거시고 뭐. 제품을 또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풀리고. 들어오는 수익은 또 기부하고. 뭐하고. 올해랑 또 이제 많이 경기도 좀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고 하니까. 이럴 때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많을 거고. 어쨌든. 요번에. 우리 대표님의 어떤 이런 또 좋은 제안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게 아무래도 퍼시픽이라는 대기업이 함께 또 해주니까. 저는 아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좀. 멋진 거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그 브랜드의 가치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고. 아. 지금 이 브랜드도 역시 종국님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잘 담았다. 네네. 이런 거 어쨌든. 여러 가지 리스트가 큰 게 많죠. 사실은. 그래요. 자물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하하하하하하. 왜냐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사이기 때문에. 투자도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그러시네요. 그 다음에 지금 장소도. 상당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하하하하. 프리즘에서 이렇게 또. 저를 통해서 만드는 제품의. 어떤 그 프로젝트. 요거를. 그 FM 프로젝트라고. 예. 명명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아마 FM 프로젝트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 FM은 뭘 의미라는. 펀드멘털. 아. 예예예.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의미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에 충실하자. 저희 한 열 번 넘게. 직접 다 써보시고. 예예. 안 봐도 비디오죠. 예예예. 그리고 제가 또 다 써보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문가분들이. 그렇겠지. 전문가들이 그냥. 예. 지금 결.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완전 만족을 하셨어요. 몇 십 년의 FM대로. 철학을. 혼자 살잖아요. 그치. 뭐 어쨌든 변호사님으로서 오늘. 저는 예예예. 오늘 자리한 거는. 변호사로서 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짐종국 채널의. 보조 MC로서의 역할을. 아니 궁금하네.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조언을 하신 건 딱히 없어요. 없어요. ESC라는 키워드. 왜 없다네. 그것도 대표님 또. 자문을 또 구하실 것 같고. 네. 오늘부터. 일거리 구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성공은 했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밝은 미래를 보면서. 다음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